최근에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미나이가 드디어 채찔 gpt 보다 더 뛰어난 활용도가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진짜일까요? 사용자 수를 한번 보시죠. 일단 전체 인지들을 보면 여전히 채찔 gpt가 많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MAU가 8억이나 되죠? 하지만 최근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보면 와 이게 뭐예요? 제미나이가 6개월 만에 사용자 수를 4배나 늘리면서 급격하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제미나이가 채찔 gpt의 성장률을 이겼습니다. 채찔 gpt에 어떤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제미나이가 채찔 gpt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채찔 gpt에서는 안되는 새로운 디테일한 기능들 3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기 쉬운 활용 시나리오가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러면 좌우에 제미나이가 채찔 gpt를 띄워놓고 시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본 여행 정말 많이 가는데요. 이런 일본 여행 장소를 검색할 때 대부분이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을 틀고 검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AI를 활용하면 좀 더 빠르게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이 좀 덜 가는 일본 소도시 여행을 컨셉으로 여행지를 찾는 방법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면서 비행기로 가기 편한 일본의 숨은 여행지 좀 추천해줘. 너무 시골 말고 적당한 볼거리도 있는 곳으로. 이런 식으로 여행지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채찔 pt와 제미나이의 답변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추천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리고 비행기로 가기 편한 그리고 적당한 볼거리가 있는 제 의도와 맥락을 넣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여행 후보지를 소개해줬는데요. 저는 가가와 현의 타카마츠라는 도시에 대해 좀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타카마츠의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유튜브 여행 리뷰 5개만 찾아줘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찾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장단점도 나오는데요. gpt의 경우 이런 식으로 영어 유튜브 영상들을 조회수가 많은 기준이 영어가 많으니까 추천해준 것 같은데요. 제미나이의 저는 한글 유튜브 영상들을 이런 식으로 추천해줬습니다. 이 영상을 우클릭해서 검색해서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영상을 보고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한 디테일들을 조사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질문은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하는 겁니다. 포털 검색, 정보 필터링, 유튜브 재검색으로 이루어진 이런 긴 타자 작업과 클릭 작업들이 단 두 개의 질문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행 계획에만 쓸까요? 아닙니다. 여러 리서치나 언론, 보도, 기사 검색 같이 여러분의 모든 리서치 업무에 이 시스템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검색에 쓰던 시간을 아껴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깊게 팔 것인가라는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리서치를 끝냈다면 이제 실행 계획을 세워야겠죠? 제미나이가 채찍 PT와 차별화되는 진짜 강력한 경험은 연결과 실행에 있습니다. 이 기능을 모르면 제미나이의 50%를 손해보는 겁니다. 그 비밀은 바로 제미나이의 골뱅이 마크를 사용하는 확장 기능들입니다. 제미나이에서 골뱅이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여러 확장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직접 누른 상태에서 물어봐도 되고 그냥 질문 내에서 이 디테일들을 물어보면 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아까 찾은 영상 중 하나가 마음에 들었다고 칩시다. 이제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해서 카카마츠의 10월 3일, 10월 8일까지의 여행 계획을 세워줘 이런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I들이 유튜브 영상의 맥락과 단어들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찾아주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스카이스탤너 켜고 아고다 켜고 구금메 펴고 창 3, 4개를 띄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비교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프롬프트한 줄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행 계획이 나왔으면 지민아의 기능에서 항공편 검색을 선택하고 10월 3일에서 8일까지의 타카마츠 여행 항공권 찾아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구글 항공편에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타카마츠가 항공편이 적다 보니 많은 항공권이 검색되진 않는데 항공편이 많은 다른 주요 도시들을 검색을 해보면 구글에서도 항공편 검색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하여 이렇게 다양한 항공편들을 바로 AI 내에서 검색을 해줍니다. GPT에서도 이렇게 항공편을 검색을 해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GPT에서는 이렇게 링크를 눌렀을 때 목적지는 입력이 되는데 날짜는 일일이 제가 수동으로 다시 선택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재미나에서는 이걸 누르면 바로 위치와 날짜의 모든 정보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이 클릭 한 번 글자 치는 거 한 번 이거 줄여주는 게 정말 편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여들 때 정말 사람들의 진정한 편의성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 정보가 모든 항공편의 정보를 담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저가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동 기능들 자체가 그 비용 이상의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대안으로 좀 더 싸게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환경편들도 제시해 주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하면 좀 더 빠르고 편안한 여행 계획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리서치도 끝나고 실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계획을 함께 할 사람에게 공유를 할 일이 남았죠. 공유를 할 때 카톡이나 이메일 이런 식으로 링크를 공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재미나이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공유를 해 줄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유 내보내기를 누르면 문서로 정리할 수도 있고 지메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링크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 줄 수도 있는데요. 링크를 복사하고 지메일도 작성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메일을 누르면 새 메일이 생성됐다면서 지메일 열기를 누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AI 답변을 메일로 작성해줘서 복사해놓은 링크도 붙여놓고 소신자만 정해서 메일을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메일을 수동으로 보내려면 전체 문서를 드래그로 긁은 다음에 복사하고 붙여놓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모두 생략하고 버튼 하나만으로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정말 디테일한 편의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기능이란 걸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본 이 AI 활용 방법 어떠셨나요? 여행지 탐색에서부터 계획, 항공편, 검색 이런 과정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AI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기술들을 보면서 이제는 좋은 아이디어와 약간의 AI 활용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AI에 도움을 받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려우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AI 활용에 날개를 달아줄 최신 AI 소식과 실용적인 팁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추천 영상에 제 영상이 뜰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더 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AI 도구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늘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